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의 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사태의 압박 바람은 바이든이 원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완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4개월 남은 대선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랜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바이든 사퇴 이슈를 덮고 가고자 했고 민주당 리더들은 뒤에서는 바이든의 능력과 노화를 염려하면서 앞에서는 바이든 출마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에서도 바이든 사퇴를 주장한 정치인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흑인 의원도 바이든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ABC방송 앵커는 바이든은 4년 임기를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바라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뉴욕타임스는 불행한 우유부단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유권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 프롬터를 보고 한 나토 연설은 아주 강했고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13분 연설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코미디를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이션 아메리칸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격전지 또 6개 주 가운데 3개 주는 공화당 쪽으로 쏠렸다는 무당파 정치 매체 쿡 정치 리포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주 골프 시합과 사회자 없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 나토 정상회의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지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선물 수수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고려 중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가 국립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모두 찬성하진 않습니다. 55세 미국인 4명 중 1명이 가족으로부터 재정지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전쟁으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군사동맹이 75주년 창설한 기념식은 정말 엄청나죠. 그 당시도 워싱턴에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개막을 했는데 이러면 세계 모든 언론이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했던 그 토론이 너무나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를 할까 하지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뉴스를 어떻게든 그 의미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미루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압박과 사퇴 가능성 뭐 그리고 트럼프와 카멜라 헤리스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불행한 우유부단함. 뉴욕타임스 표현이거든요. 어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줄 섰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정치인일수록 여론조사는 해보면 해볼수록 아주 뭐 대단하게 뒤집을 만큼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점 많아져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그리고 여론 또 뭐 커멘테이터들 그 뒤로 이제 트럼프와 카멜라 헤리스의 동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지금 4개월 남았고 전당대회가 8월 15일부터 일리노이주 시가구에서 열리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후보를 바꾸려면은 의회의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도부는 지금 후보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려는 합의도 없고 공동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전부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4년을 계속 갈 수 있어 하는 그 능력의 의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능력까지 가기 전에 1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능력이 있단 말이야. 통치라든가 승리 이런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감되는 만약에 이제 교체되면은 카멜라 헤리스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무난하다. 이런 것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제도 아침에 오랜만에 의회 의원들이 만났고 또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끝내고 리더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퇴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건강 인지력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불안해 하면서도 다른 후보를 이제 와서 선택한다고 하는 불확실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넨스 펠로스의 하원의장 같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본인이 지금 하원의장은 아니지만 이건 바이든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완주한다. 트럼프를 난해 이긴다. 그러면서 넨스 펠로스의 하원의장도 바이든에게 맡긴다고 했지 바이든 옆에 쭉 줄을 끝까지 서야지 된다 하진 않았어요. 조금 처음 입장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 중이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이 사퇴 결정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엄청난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엄청난 실수를 한다면은 뭔가가 이 바이 지금 늘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고의 적은 트럼프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오랜 동안 해왔었는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의 적이 바이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 그때는 이제 마지못해 안되겠습니다. 뭐 각하 이렇게 한다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들이 지도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일을 해왔었던 사람들 그 얼굴에서 목소리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은 맞겠는데 바이든에게 나토 회의 기간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자. 어제 그 민주당의 상원의 대표인 척 슈머 하원의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바이든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지는 아주 강한 게 아닙니다. 추후에 어떤 사인이 나오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딕 더빈 같은 상원의 그 3위 정도 되는 총무는 바이든이 후보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척 슈머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뉴저지주의 하원의원입니다. 미키 쉐릴. 일곱 번째 공식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지 된다. 이걸 내가 침묵하기는 하원의원이니까 더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은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침묵하기는 위협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위협이 너무나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건 트럼프를 압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새로운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블럭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유권자도 그렇고 의회 내부에서도 물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들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한담 하니 그랬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코코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마크 비즈라는 텍사스 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다른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이 백악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결별해야지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가장 레이티스트예요. 본인은 결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이 이렇게 바이든 나가시오 하고 나오는 이런 단계는 지금 된 겁니다. 의회 분위기를 전해드렸고요. 여론입니다. 보통 이제 여론은 여론조사가 늘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인 지지도에서는 두 사람이 그야말로 간당간당 서로 넥투넥 하고 있지만 격전지에서는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름에 7월달이 되면 그게 거의 뒤집히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재선된 대통령을 보면 물론 올해는 다를 수도 있지만요. 거의 7월달에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바마도 그랬고 힐러리도 뭐 힐러리도 전체적으로는 선거인단 표가 부족해서 그렇지 한 300만 표 조금 넘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겼잖아요. 빌 크린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레이건이 그 전에 재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힐러리 크린턴은 재선 아니지만 여름 이맘때쯤 상대 후보를 눌렀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서 컴백한 후보도 있습니다. 여름 이맘때쯤 다른 상대 후보에 처졌다가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들 부시입니다. 2004년도에 아들 부시는 이맘때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못했지만 이겼는데 하나 다른 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 조지 부시와는 인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지금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도의 30% 많아야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 없는가. 이건 이제 항상 한국에서 많이 예로 들잖아요.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도 당은 인기가 있다. 당과 대통령이 다 인기가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데 대통령의 당의 정치인들은 괜찮다. 이런 곳이 지금 많거든요. 격전지 가운데서 하나만. 위스컨신의 민주당 상원. 지금 도전자를 맡고 있죠. 공화당 도전자에 비해서 태미 볼드윈이라는 위스컨신주의의 의원이 5%포인트 앞서갑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당 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정 지역구도 아니고 그 주 전체를 대표를 하니까. 그런데 같은 위스컨신주에서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6%포인트 뒤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11%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위스컨신의 유권자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 위스컨신이 워낙에 노조도 태어난 곳이고 민주당 강합니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후보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품위가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도 유권자의 80%가 바이든 대통령 재임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건 cbs나 뉴욕타임스 같이 여론조사하는 기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여론은 이렇고요. 커멘터리를 보겠습니다. 커멘터리를 쓴 사람들의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늘 부는 것처럼 좋은 바람에 커멘트를 쓰는 사람은 리커버리 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한후보들 누구를 내세우든지 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커버리 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이게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토론하자 해서 토론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멘터리를 쓰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었던 그 기록으로는 능력이 있다. 재임할 만한 충분한 자격도 있다. 그런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4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은 개인의 야망을 국가 이익보다 앞에 놓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것이지 도널드 트럼프 띵이지 바이든의 것이 아니다. 내려오시라 우아하게 지금이라도. 이제 브랫 스티븐스 뉴욕타임스 칼럼 리스트고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딱 붙어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의지를 보면 트럼프의 임기 이익을 비상사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시사잡지 아주 뭐 하이퀄러티죠. 뉴욕의 조나단 차이트 이 사람의 얘기는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을 옆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 바이든 대통령이 4년을 계속 임기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I don't think so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분이 아마 촬영을 했는가 보죠. 휴대폰 같은 것으로 TMZ라는 그런 가슈 같은 거 많이 나가는 여기에도 나가고 소셜미디어에 확 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누굽니까? 빌 크린튼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백악관에서 했고 나중에 이제 외교 정책 같은 것 자문을 하다가 ABC에서 앵커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이고 민주당 백악관 출신의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바이든은 안 된대 이러니까 쫙 퍼졌어요. 오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ABC도 이건 그의 생각이었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의 사과 문장이 저는 더 딱 빠지던데 내가 그걸 잘못 판단해서 바이든이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됐는데 아마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의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4년 동안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의 모든 것은 달렸다. 이제 이런 게 의회와 여론과 전체적인 커멘터리 같은 분위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내분을 전면적인 붕괴라면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며칠 사이를 두더니 플로리다주의 본인의 골프장에서 지지자들 쫙 모아놓고 선거 유세 신나게 했죠. 민주당의 혼란을 아주아주 막 인조이 하면서 그 카멜라헤리스를 비난을 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어느 정도 유능한 대통령 부통령만 부통령으로 했어도 바이든 진직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로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돼도 결국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카멜라헤리스 부통령이 채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를 공직해서 쫓아 냈을 것이다. 부통령만 똑똑한 사람 뽑았어도 그리고 헤리스도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어제의 연설에 대해서 저는 그 연설은 못 봤습니다. 요즘 봐야 될 게 하도 많아서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그걸 다 본 기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문제가 많아요. 그 카멜라헤리스 후보의 이름을 계속 여러 번이나 틀리게 불렀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별명 웃는다고 카멜라헤리스에게 이상한 별명 붙여서 별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건 골프라운드 제안한 거는 사실 지난번 토론에서 가장 유치했었던 게 이 골프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였거든요. 뭐 골프 치면 얼만큼 나갈 수 있겠어?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너는 늘 카트만 타고 다니던데 뭐 너는 힘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 대회 이번 주에 하재예요. 그리고 또 사회자도 없이 토론을 하자고 하니 그런 토론 대통령 후보 토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이건 서부 활극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니까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시간이 없다. 국정을 챙겨야 되고 나토 회의해야지 되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카멜라헤리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고 할 때 카멜라헤리스도 굉장히 이제 사진 잘 나오죠. 텔레비전에도 포로제닉하고 텔레제닉하고 그런데 언젠가 어디서부턴가 그냥 미운 털이 확 박혀버렸어요. 해서 그냥 미운 부통령으로 남아있는데 그 미운 부통령은 그런 것을 바꿔볼 노력을 할 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데 이제 결국은 카멜라헤리스를 주목해야지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사흘 동안 선거운동을 합니다. 자유와 약한 자에 대한 연민 법치를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혼돈 두려움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나온 건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 보면 또 힐러리가 나와도 트럼프를 이기고 카멜라헤리스가 나와도 트럼프를 이기고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지고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처럼 민주당은 결정하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 확고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보라구바마 전 대통령 모습 보이거든요. 결국은 원로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진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진다고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행동들을 하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타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딱 두 개예요. 이대로 그냥 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포복을 해버려서 전현직 정치인들 전부 그냥 바이든으로 가느냐 가서도 이기느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겨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4년 임기 수행을 하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 나이가 우선 있잖아요. 86살이나 되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편안하게 한가하게 노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4년 하고 나오면 뭐라고 봐마 8년 하고 나와서 까만 머리칼이 하얗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돼도 문제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원로 정치인들과 또 이 중진들이 본인들 격전지에서 안 되겠어요.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낮까지 떨어지겠어요. 하는 것 때문에 바이든을 우아하지 않게 쫓겨내느냐 이런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이 남아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동안에는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는 미국의 주요 뉴스 이제 나토 정상회의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활 뉴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모든 주요 신문의 일면 탑뉴스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USA Today는 매체마다 또 다 다르더군요. 시그널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 후보를 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시그널은 그렇게 가리킨다고 했고 USA Today는 야 I do I do I do I do I do 6월의 신부 웨딩드레스 같은 것들 아주 빅웨딩이 많이 있는가 보죠. 요즘에 그런 추세를 얘기를 했네요.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분열됐다. 분열 시작된 거죠. 확실함이 없다. 또 뉴욕타임즈는 두 개를 실었습니다. 앞에 이 내용을요. 부자 기부자들이 지금 물러나시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소액 기부자들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선거에서는 고액 기부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탑 민주당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꿀꺽 삼키고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이 같은 주변의 노력 같은 것은 아직은 유동적이다. 문 딱 닫고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대한후보를 찾기 위한 분명한 길은 안 보인다. 이런 것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대중 앞에 나설 때 어떻게 대통령을 관리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LA타임스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해왔지만 인지력 테스트에 장점이 있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문제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이래요. 나토 창설 75주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많이 보도했거든요. 워싱턴포스트가 가운데는 딱 사진 자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제 13분 동안 정말로 격렬하게 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번 3월달에 국정연설에서 했었던 그런 모습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줬거든요. 몇 번 말 싣고 한 건 있었어요. 그거야 뭐 바이든 대통령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가운데 실었는데 이쪽에 한쪽에는 러시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서 서로 딱 포옹한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태 나태가 아니라 나태하기도 했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공화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나토의 키브를 돕기 위한 움직임 이런 것을 실었는데 이 나토 정상회담이요 이건요 북대서양 조약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강하게 아주 활력이 넘치게 연설에서 강조했었던 것은 나토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나토 해체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 주장한 그 트럼프를 말하자면 우회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32개국 가운데 20 몇 개국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오바마 때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두 GDP의 2% 정도는 나토의 분담금으로 해서 내야지 된다. 2.5% 하는 국가도 있고요. 폴랜드하고 미국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위협과 연관돼서 제일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분담금도 돕고 있다고 하고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걸 돕는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려면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나토 회원국이었어야지만 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별로 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하와이에서 이미 워싱턴으로 이동을 했고요. 나린드라 모디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을 비난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이 바이든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이지만 나토를 얼마나 지지했던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굉장히 색달랐어요. 그 옌스 스톨텐벨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퇴임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선출이 됐고 퇴임하는 나토 사무총장에게 미국에서 이제 국민으로서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딱 목에다가 걸어줬습니다. 그건 저는 조금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좀 뉴스가 많아서 못 전해드렸는데 월요일에 러시아가 저는 이래서 러시아 같은 국가를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 그쪽에서 가장 큰 어린이병원을 어떻게 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공습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린이병원을 공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공습은 다시 업계하기 위해서 넉 대의 페이트리오트 미사일 그리고 수십 개의 여러 가지 대공 방어시스템 같은 것을 추가로 줄 것이다 하는 발표도 했고요. 연설 자체는 텔레프롬터를 썼지만 오늘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기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계속 상연할 수 있겠어 하는 테스트를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래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있는 목소리였고 그렇지만 또 일부 외교관들은 외교관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토론 그때의 바이든의 모습을 지우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텔레프롬터를 보고 안 보고는 어제 크게 중요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스케줄 바이든 대통령 그 가운데 하나가 키얼 스타머 얼마 전에 참 아주 속전속결이에요. 영국 새로운 총리 딱 되고 나서 벌써 미국에 왔거든요. 오늘 만나고 내일 헬렌스키 대통령과 얼굴은 마주쳤겠지만 자세히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일 솔로 어떤 미리 문답지 없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명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제 나토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일단 테스트 통과했네 하는 뉴욕타임스 지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토론 그 모습을 지우기는 조금 힘들 것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신문 가운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항하면서 사퇴 안 한다고 시간을 다 써버리고 후보 교체를 점점 어렵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에는 LA 통합교육구가 이제 10대 학생들 무슨 휴대폰 사용 같은 것 이런 것을 반대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에 부모님들이 무척 반대를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 라디오 서울뉴스에서도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버지니아 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포스트요. 이 기사는 일면은 아니었어요. 일면에도 실렸나 한번 볼까요? 아닌 것 같던데요. 일면에는 안 실렸죠. 그렇죠. 로컬이니까.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추사인데 꼭 이게 좋은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무척 인기 있잖아요. 공립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킨더가든 부터 12학년까지 뭐 이유는 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뭐 뭐 1시간 동안에 아니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알람 같은 거에서 탁탁 오는 것 있잖아요. 55개를 받는다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이런 스크린으로부터 학생들이 자꾸만 주의가 산만해지고 공부도 하기 힘들고 정신건강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교육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글랜 영킨 그 주지사는요.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 가이던스를 마련을 해서 휴대폰 없는 교육 환경을 킨더가든 부터 공립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겠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유섬 주지사도 그 비백 머시 공중위생국장에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휴대폰 보고 소셜미디어 보는 건 정신건강에 너무 나쁘다. 하니까 소셜미디어 앱에 예전에 담배 그랬었던 것처럼 경고문 같은 것 붙여야지 된다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인디아나주 플로리다주가 제일 강해요. 이건 수업 중에 휴대폰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이런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양당의 지지를 받습니다. 학생들 휴대폰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 수업쯤 금지하는 것 그런데 일반인들과 부모 사이에서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 만큼 그 정도까지 안 따라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없이 가 아니라 기꺼이 학교를 보내기는 보내지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버지니아도 가이던스를 만든다고 했지만 수업시간 중에는 어디 락커룸 같은 데다가 넣어놓으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다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스케줄 조절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하루 동안 잠궈놓는다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적인 거죠. 아니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걸 왜 정치인이 결정을 하지 낙태를 왜 내가 결정해야지 국가에서 결정을 하지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별로 많으시고요. 글랜 용킨 주지사가 이것도 아이러니 에요. 원래는 그 당시 막 선거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뭐를 써야지 된다 배워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 하면서 부모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약하고 당선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 앞으로 뭔가 학생들에게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의견을 조금 광범위하게 듣고 나서 해당 학군에서 또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채택하려면 9월달에 이제 최종적인 준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버지니아도 그렇고 뭐 사립학교 아니면 또 일부 로컬 교육구에서는 이미 금지를 하기도 하죠. 프랑스요? 2018년부터 대부분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했는데 금지는 했는데 시행은 어렵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또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수업시간에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 자 이 휴대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인간이 단속하지 않고 다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신독이라는 말을 과거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도 뭔가를 신독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가족들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에서요. 클래런스 도마스 연방 대법관이 누구에게 집도 받고 그 집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고 빚도 갚아주고 그리고 한 번에 50만 달러도 넘는 그런 여행도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두 명이 민주당이죠. 당연히 론 와이든 오레건주가 지역구입니다. 셀든 와이트하우스 로드 아일랜드가 지역구인 두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법무장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기관 뭐 이런 정부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고 참 그분들을 믿고 그렇게 종신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연방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직책에도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뭔가 그 규정을 좀 느슨하게 해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동안 그 모호한 그 규정을 악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누가 이렇게 연방 대법관 클레너스 토마스처럼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할 줄 알았어요. 사무엘 럴리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규정을 해야지 되겠다. 미국이 이제 이 정도로 예전에는 완전한 언어 시스템에서 연방 대법관도 언어 시스템을 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뭐 여러 선물 뭐 무척 많죠. 예술품 같은 것 등등 해서 지금 연방 윤리 특히 강조한 게 윤리와 세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증거를 너무 강한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고의성이냐 고의성이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고의성이 아닐 때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을 자백을 하고 뭔가 처분을 바란다면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해놓고 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을 봤죠. 미국이 아주 그게 강한 나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기 이틀 전인가 이틀 훈가 클래런스 토마스가 그러한 법무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법무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답니다. 법적 권한을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연방대법관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권한이 법무부에 있다. 이런 얘기여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막 예를 들어 선물을 다 합치면 100만 달러도 훨씬 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자동차 집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앞에서 길게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뭐 경제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즈가 제일 유명하죠. 한국에 관해서도 많이 보더랍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바스매논이라는 이 칼럼 리스트가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가 재임되면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것이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과장됐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이런 것도 과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물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경제나 이 주식시장의 기본 유동성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로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트럼프의 임기 2기가 주식시장에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썼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55세 미국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이 가족으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하답니다. 실버 불법 체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녀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 55세 이상 가운데서 21%는 은퇴했다면 은퇴 연령이 좀 낮긴 낮네요. 65세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24%가 누군가 여유가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21%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지하실로 이사를 간다던가 이제 요즘은 집에 뜰에 따로 짓는 주택에서 사신다던가 3분의 2는 내가 저축한 돈보다 더 오래 살까봐 걱정을 한다. 보통 이분들이 평균 저축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5만 달러 5만 달러 딱 갖고 계신 분 얼마큼 계세요? 55세 이상 되신 분 가운데서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부와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것은 본인이 전에 받던 그 연봉이죠. 연봉 곱하기 8 연봉의 8배 가장 많이 받았을 대로 치면 제일 편안하겠죠. 그래서 8배 정도 하는 건데 그렇게 5만 달러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고 이건 프루덴셜의 24년도 그런 은퇴자에게 서베이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퇴 연령은 65세잖아요. 65세 분들도 12%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75% 75세 이상도 9%가 주택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번스윗 그룹이 조사를 한 거고요. 9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되신 분들 슬슬 은퇴 준비를 하시는 그런 나이인데 심각하게 저축이 부족하다 하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정말 너무 나도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반 이상 되시고요. 돈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대로 또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55세를 이제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것은 55세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훨씬 덜 안전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에 일반적인 중년의 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은퇴하진 않지만 55세가 은퇴 한다면 보통 평균 65세로 하면 10년 뒤 2024년이니까 한 2034년 35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왜 그러겠어요. 사회보장기금 이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데 민주당은 부자에 대한 세금 내린 것을 원위치 시키고 기업 법인세도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런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 헬스케어 같은 거 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러나 공화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를 더 깎아줘야지 된다고 하고 기업의 세금도 더 깎아줘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민영화를 하네 없애네 지금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다 부은 건데 그걸 내가 못 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55세 되신 분들이 2035년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닥이 났는데 민주당은 부자에 대해서 과세를 조금 더 내게 하자. 공화당은 아니다. 세금을 더 깎아줘야지 된다 하는 그때가 딱 2035년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틴어처럼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려갔느냐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뭐 어드밴승 저스티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아주 유명한 에이시안 아메리칸 어떤 기구들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패스픽 아일랜드 아메리칸 보트 이제 투표에 관한 뭐 이런 등등등등등 해서 했더니 46%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난번에 4년 전에 비해서 8%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는 그렇게 유명해져 버린 6월 27일의 토론 이전에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메이비 토론 이후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다면 더 보태지겠죠.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31% 2020년에는 30%였습니다. 1% 늘어났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지난 4년 전보다 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이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를 합니다. 소수인종이니까 정책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원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51% 꼭 어떤 후보라기보다도 민주당 51% 그리고 공화당 30% 상원도 비슷하네요. 민주당 50% 공화당 30% 이렇게 해서 역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보세요.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하는 그 차이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는 아직도 바이든에게 투표한다는 사람이 46% 트럼프에게 투표한다는 사람이 31% 이지만 그 차이는 15% 밖에 안 되잖아요. 이 5%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표하실 때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죠. 이거는 만민 공통의 이슈입니다. 86% 그리고 아마 여러 개를 중복해서 할 수 있게 했나 봐요.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이것도 경제 아닌가요? 85% 세 번째가 짐작이 됩니다. 의료 85% 그 다음이 범죄 80% 교육 80% 이민은 어디 갔나요? 에이션 아메리칸 사이에서 이민은 그냥 간신히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인 거예요. 경제 인플레이션 의료 범죄 교육 선 사이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라틴계와 아시아계 사이에서의 바이든의 인기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그나마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조금 떨어지긴 한다지만 단단히 지금 민주당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90몇 퍼센트 오바마 때는 98% 그 끝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90% 훨씬 넘었었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아시아계와 라틴계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기호 변화와 낙태에 관한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밖의 아시아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유권자 그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를 좀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쿡 리포트라고 굉장히 초당적인 그런 매체에요. 여기서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컨시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토스업입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약간 트럼프 쪽으로 기울긴 했고요. 에리조나, 조지아, 네바다는 이제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대통령 후보 이런 선거에 있어서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또 꼭 트럼프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함께 나왔습니다.